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걸 다뤄왔습니다. 예약을 해도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. 이렇게 시작된 시속 4km 기차여행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많이 시끄럽네 부산의 버킷리스트는 이렇습니까?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귀여웠던 현실판 덜컹덜컹 미니 열차 경치가 참 예쁘긴 하네요 바다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100% 좋아할만한 경치 이렇게 앉아도 좁은데 덩치 좀 있는 남자들이 나랑히 앉는건 좀 빡셀 것 같네요 한참 동안 광합성을 하며 맥모닝도 풍경도 둘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까지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셀카랑은 거리가 먼 마이장에 카메라가 분주해지고 있구요 대략 이런 분위기로 30분을 달리는 오늘의 기차여행 사람이 자연스럽게 걷는 속도가 시속 4km 정도라고 하네요 25분째 밖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라이장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나올지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려봅니다 남은 드립커피를 찐하게 한 모금 하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잠이 덜깨서 그런지 마땅한 드립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제 끝이야 아 진짜 못하겠네 진짜? 여행 여행 잠시만 더 잘εια 1마리 2마리 잠시만 2마리 2마리 배달 2마리 전애리 안녕 157km 어떨습니까? 잠시 제품로 스테키를 이명모델이 지방 회의 시간 쭉 끝났어요 그래요? 현덕스러울 때 감상해 괜찮다 대단히? 나 혼자 알았으면 절대 타지 않았을 스카이 캡슐 타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 도착 빠진 거 없죠? 머리 조심 어 괜찮아요 부딪혔지 사진이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원본 파일은 따로 살 수가 없다고 해서 패스 아메 아메 나를 믿고 한국에 따라와줬는데 응 내가 조금 미안하지만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신혼집을 이렇게 말해온 그래서 여기 좀 살 잘 안하고 있을 때 괜찮을까? 일본 갈까? 라고 할 거 같아요 일본 갈까? 응 살고 가셨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 자리는 없었지만 스탠딩 낭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 예보는 없지만 계속 비가 내리는 변덕스런 오늘의 날씨 다수가 바라보지 않는 곳이 늘 더 궁금한 참 특이한 청개구리 심포 어느덧 종점을 향해 가는 기차 송정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차여행은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캡슐이랑 그냥 일반 열차랑 어땠어요? 캡슐이 훨씬 더 좋았죠 반반적으로 만족합니다 당신과 함께 타서 30분은 진짜 빠르게 느껴줘는데 30분은 진짜 빠르게 느껴줘는데 30분은 진짜 빠르게 느껴줘는데 이게 뭐야? 네 사실 오우 밀면집을 소개시켜주러 왔습니다 무슨 타이밍인지 여긴 제가 올 때마다 문이 닫혀있네요 밀면 대신 고등어 묵은지 가게에 왔습니다 마이짱이 한국 와서 처음 먹어보는 메뉴입니다 너무 맛있었다 그녀의 모국에선 먹어본적 없는 한국의 맛을 맛있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 제 기분도 좋아지네요 등푸른 생선 네 안 먹던 술을 왜 이렇게 갑자기 맛에 드시는지 한잔하자 소주 한잔에서 한잔 반으로 주량이 업그레이드된 마이짱 쌉싹그리하게 쥐했네요 최고의 안주 하나로 낮술은 여기까지만 한병 더 시키고 싶을 때 살짝 끊어주는 절제량만 유지된다면 평생 음주는 끊지 않을 생각입니다 든든하니 참 좋네요 동네 한바퀴 산책해봅니다 동네 한바퀴 산책해봅니다 동네 동네 한잔 짧고 굵은 멍은 정신건강에 매우 위롭다고 하네요 동네 동네 도니 하와이라고 생각하면 하와이고 초등학생 때 살았던 당시 제 나와바리를 구경하며 버스로 귀가합니다 배 멀미는 안하는데 버스 멀미는 옛날부터 없어지질 않네요 다음은 온천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